자 오늘 업데이트가 4.0.0이 되었는데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첫 페이지 보면은 슛 세기와 드리블 방향등이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업데이트 어시스트되는 새로운 조작방법 스마트 어시스트를 테스트 수록했대요 아직까지는 대인전에서는 쓸 수 없는 스마트 어시스트인데 지금 당장 쓰면은 괜히 버릇만 나빠질 것 같은데 대인전에 당장 사용이 가능할 때부터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괜히 이것만 했다가 이거 했다가 버릇 나빠질 것 같아 일단은 저는 굳이 안 쓸 것 같아요 마이리그 득점 순위와 도움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회 정보와 통산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즌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이런 거 기록 남겨주는 거 너무 좋잖아 그죠? 자 그리고 기간 기간 안정 배지에 기간 안정 표시를 추가했습니다 오 잠깐 여러분들 음악이 너무 큰가?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음악 크진 않네 기간 안정 배지에 기간 안정 표시를 추가했습니다 기간 안정 표시 추가했대요 부스터 생성 효과를 발휘하는 새로운 부스터 슬롯을 보유한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음... 어... 효과를 발휘하는 새로운 부스터 슬롯을 보유한... 아... 부스터를 하나 더 달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등장했다는 것 같은데 그죠? 더블 부스터가 이제 되죠 GP를 소비하지 않고 재능 포인트를 리셋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재능 포인트를 무제한으로 리셋할 수 있다 어... 레벨이 상승했을 때 종합 능력이 최대가 되도록 재능 포인트를 자동으로 할당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어... 레벨이 어... 우리가 만땅일 때 자동 할당하는 거랑 레벨이 1씩 올라갈 때 자동 할당하는 거랑 달랐던 걸로 알고 있... 거든요? 어... 혹시 뭐 그게 그냥... 어... 만땅이었을 때 자동 할당이랑 레벨이 1씩 올라갔을 때 자동 할당이랑 어...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되도록 이제... 어... 됐다는 건가? 어... 그런 것 같은데요 어... 자 그 다음에 트라이어매치는 수록된 모든 팀과 경기장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친선 경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어... 자 실제 플레이가 포함된 스텝업 방식의 튜토리얼을 추가했습니다 어... 이게 뭐야? 실제 플레이가 포함된 스텝업 방식의 튜토리얼 어... 일단 뭐 연습할 수 있는 거를 뭐 추가했다나 봐요 어... 허니유니님 구라 여러분들 구라 인사 못드린 분들 구라 자 그 다음에 미션의 플레이 조작 방법을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기술 향상을 추가했습니다 이것도 뭐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건가봐요 어... 그리고 표시 언어 중 그리스어, 스웨덴어, 네덜란드어와 중개 언어 중 어... 그리스어를 더 이상 수록하지 않는데 아... 나 이거는 조금 찝찝하더라 아이고, 그도 감사된 거 이런 거는 어... 뭔가... 퇴화되는 느낌이라 조금 이런 거는 반갑지 않더라고 어... 자 그리고 선수 계약 기간도 이제는 사라졌고 어... 이제 무제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만 있으면 알림, 상세정보, 도움말 등에서 표시가 되는 일시가 어... 이용하는 가정용 게임기의 시간대 설정 시각으로 표시되도록 변경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 뭐 공지 뜨거나 이럴 때 어... 무슨 뭐... 우리나라 시간이 아니었잖아 그걸 말하는 거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표시가 되는 게 아닌가 자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있고 음... 자 다음 거 한번 보죠 어... 여러분들 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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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뭐가 바뀌었노 어... 드리블! 대시드리블 중에 180도 회전 등 큰 각도로 턴할 때 반응을 향상시켰다 오... 드리블이 조금 향상됐답니다 대시드리블 중에 어... 대시드리블 중에 공수에 걸쳐 상대와의 접촉이 수반되는 경합 상황에서는 피지컬 콘택트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선수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드 조작은 폐지되고 이제 L2 등딱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버튼이 어... 사라졌죠 어...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볼을 가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 그냥 내가 등딱을 따로 누르는 게 아니라 알아서 상황에 맞게 이렇게 등을 지는 모션을 하고 어... 그렇게 등딱을 하더라고요 자 꼴대 방향을 의식하여 섬세한 터치로 드리블을 할 수 있는 피네스 드리블 조작을 추가했습니다 자 L2가 등딱이었는데 이제는 L2를 들고 방향키 조작을 하면은 피네스 드리블 약간 이제 발바닥으로 이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째깍 째깍 하는 그런 드리블이 가능해졌다 예전에는 스틱을 아주 살짝만 기울어야 가능했었는데 이거는 뭐 거의 랭커들도 어... 거의 실전에서 쓰지 못할 정도로 어... 아무도 안 쓰는 사실 피네스 드리블이었죠 근데 이제는 인지를 했지 사실 사용할 수 있게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줬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가능해졌다 자 대시 드리블 중에 정면 방향으로 샤프 터치를 했을 때 종전보다 이동 속도가 빨라지도록 조정했습니다 아 예전에 아 그냥 R2 탁 누르면은 공은 멀리 치는데 어 나는 슬로우 모션 되고 막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야 어 제자리 걸음하고 막 이제는 조금 더 어 샤프 터치가 어 버프됐다 어 버프됐다 어 여러분들 꾸라 스타놈님 꾸라 어 꾸라꾸라 어 그리고 킥페인팅 모션을 추가하여 이동 방향을 늘리고 조작성이 향상되도록 조정했습니다 오 킥페인팅도 뭔가 어 좀 더 어 버프가 됐나봐요 어 그리고 트래핑 상대방 꼴대를 향하기 조작을 했을 때 공격 방향을 향해 멈추지 못하는 문제가 감소되도록 수정했습니다 어 점프 트래핑 후 부자연스럽게 착지하는 문제를 수정했고 패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당 문제가 경감하도록 수정 및 조정했습니다 이거는 뭐 매 업데이트 때마다 이 문장은 있는 것 같은데 트래핑 방향을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꼴대 방향을 향하지 않고 현재 몸이 향한 방향으로 트래핑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아 이거 너무 불편했어 아니 내가 방향을 어 뭐야 그냥 어 받고 싶은데 혹은 렉 때문에 이게 렉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키렉이 있겠잖아요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을 공이 오는 방향으로 어 몸을 이제 스틱을 조절을 해도 가끔가다가 그게 입력이 좀 늦어가지고 어 상대 꼴대를 향하면서 멈추다가 뺏기는 경우도 많았단 말야 어쨌든 간에 이제는 어 굳이 방향키 조작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현재 몸이 향한 쪽으로 그냥 공을 받는다 어 애써서 꼴대 방향 쪽으로 몸을 돌리지 않는다 어 저는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이로 인해 상대 선수가 볼 사이에 자신의 몸을 집어넣어 볼키픽이 쉬워집니다 상대 꼴대 방향을 의식하여 트래핑하고 싶으면 상대방 꼴대를 향하기 조작하면 가능합니다 어 R2를 여러분들 이제 달리기 버튼 있죠 달리기 버튼을 어떠한 어 스틱 조작 없이 달리기 버튼만 누르고 있으면은 공을 받을 때 꼴대를 향하면서 멈추거든요 어 고런 것들 자 그리고 뒤쪽에서 온 볼과 뒤쪽으로 헤딩슛 할 때 등을 돌려 부자연스럽게 헤딩하는 문제를 수정했고요 쓰러지면서 슈팅하는 조건이 더욱 적절이도록 조정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짱이 났어 그죠? 아니 왜 이렇게 넘어지면서 슛을 해? 어 임팩트 드럽게 막 약하게 되고 막 짱 났는데 그죠? 어 이거 이제야 고쳐지네 자 그리고 헤딩으로 컨트롤슛 할 때 슛 속도를 억제하여 정확도가 올라가도록 수정했습니다 아 조정했대 이게 어 헤딩으로는 우리가 R1 헤딩을 솔직히 의식에서 썼던 분이 있나요? 저는 한번도 안해봤거든요 헤딩할때는 굳이 R1을 누르지 않았는데 어 뭐 그전에도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확실하게 공지가 떴습니다 R1을 누르면서 컨트롤 헤딩을 하면은 속도는 약하지만 정확도가 올라가는 헤딩슛이 된다 어 요런거 괜찮은거 같아요 약간 구석을 향하도록 헤딩할때 어 여러분들 구라 자 그리고 헤딩 헤딩시 볼을 날리는 방향과 역방향의 모션으로 헤딩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킥 대시드리블을 오래 계속했을 때 킥 정확도 하락이 종전보다 적어지도록 조정했습니다 예전에는 좀 하락도가 심했나봐요 어 솔직히 어 드리블을 대시를 엄청 오래할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진 못했는데 어 그 정확도 하락도가 엄청 많았나봐 어 어쨌든 이제는 하락을 조금 적어지도록 어 점프하여 킥을 할때 부자연스럽게 뛰어서 킥하는 문제를 감수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 골키퍼의 펀트킥과 던진 볼에 대해 부자연스럽게 가까운 거리에서 블록킹하지 않도록 조정했습니다 아 이거 막 어 어 뭐야 공찼는데 바로 앞에 있는 애 막 못 맞고서 어 뭐 뭐 뭐 뭐 거의 뭐 암튼 엄청난 기회를 주고 막 그런거 자 수비시의 커다란 각도로 턴을 하려고 할때 관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빠르게 턴해버리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아 진짜? 나는 관성 엄청 받던데 어 어 박경균이구나 여러분들 구라 패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는 해당 문제가 경감하도록 수정 및 조정했습니다 뭐 위에거랑 똑같은거 아니야? 어 자 일부 공중볼에 대한 블록킹은 기술 블록커를 보유한 선수만 실시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오 공중볼은 이제는 블록커를 소유해야만 한다 어 근데 사실 우리는 수비형 미드필더 까지는 웬만하면 블록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게 그렇게 뭐 크게 어 업데이트는 아닐 것 같다 어 선수 뒤쪽에서 압박할때 상대 앞쪽으로 들어가기 쉬운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어 어 어 상대의 선수 뒤쪽에서 어 내가 X버튼을 누르고 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제 공을 뺏으러 갈 때 좀 더 적절한 방향으로 어 이렇게 압박하도록 어 AI가 조작하고 있는 선수는 자신의 상대 선수와 피지컬 컨텐츠 선수 능력치를 고려하여 어깨 싸움 실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오 AI가 조작하고 있는 선수? 어 어 어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건가? 내가 게임할때랑 상관없는건가? 어 뭐 어쨌든 이렇게 조작 어 그리고 세번째 페이지 어 자 골키퍼 볼을 가진 선수가 드리블로 터치한 후 골키퍼의 위치선정과 선방이 예상보다 느려지는 문제를 수정했구요 골키퍼가 한번 볼을 떨어뜨린 후 잡을 때 어 상대 선수가 볼을 차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어 이런게 있었어? 어 자 골키퍼가 볼을 던질 때 반응이 느려지는 문제를 수정했구요 골키퍼가 몸을 날려서 높은 볼을 블록킹하는 모션을 추가했습니다 어 어 몸을 날려서 볼을 블록킹한다고? 어 자 골키퍼가 가까운 거리에서 몸 근처로 오는 슛에 밭에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어 선방하는 모션을 추가했다 여러가지 모션이 있는거 너무 좋죠 펀드킹 모션을 추가하여 찰 때까지의 시간이 빨라지도록 조정했구요 어 쓰러진 상태에서의 선방 모션을 추가하여 쓰러진 상태에서 더욱 빠르게 선방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오 우리 뭔가 넘어져 있을 때 막 선방하는 모션이 전에도 있긴 했잖아요 그런거 있을 때마다 되게 야 이거 되게 실전 같다 어 되게 실축 같다라는 생각을 받았는데 더 여러가지 모션이 추가됐나봐 음 골키퍼가 뛰어나왔을 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볼을 발로 걷어내는 문제를 수정했구요 어 자 그 다음에 ai 어 선수 역할이 dmf로 설정되어 있는 선수가 수비라인 뒤쪽으로 너무 많이 내려오는 문제를 수정했고 크로스 볼을 예상하고 골 때 앞으로 뛰어드는 선수가 더욱 적절한 위치로 뛰어들도록 조정했습니다 어 크로스 할 때 이제 수비가 좀 더 적절하게 이거 근데 아 이거 아니고 우리 선수가 우리 공격할 때 크로스 볼을 예상하고 골 때 앞으로 뛰어드는 선수가 더욱 적절한 위치로 오 헤딩을 더 잘 딸 수 있도록 조정했나보다 공격할 때 어 팀 스타일의 측면 돌파를 설정했을 때 페널티 구역 부근의 선수가 크로스 볼을 예상하고 골 때 앞으로 뛰어드는 움직임을 선택하기 쉽도록 조정했습니다 어 측돌 어쨌든 측돌 일단은 버프 됐습니다 측돌 버프 크로스 볼을 예상하고 골 때 앞으로 뛰어드는 선수가 동료 선수와 같은 위치로 뛰어드는 문제를 수정했구요 어 겹치지 않도록 플레이 스타일이 타깃맨인 선수가 수비를 등지고 있을 때 볼을 받으려는 움직임을 더욱 자주 취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오 타깃맨에 대한 버프 선수 역할이 윙포워드로 설정되어 있는 선수가 반대편 측면으로 이동해 버리는 문제를 수정했구요 던지기 상황에서 공격팀이 공수 레벨을 최고로 설정했을 때 오 수비팀의 수비 라인에 있는 선수가 앞뒤로 이동을 반복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뭐 이거 버그 같은게 있었나보네 적진 깊숙한 곳에 위치에서의 던지기 상황에서 공격측에 사이드백 선수가 부자연스럽게 깊숙한 위치를 잡는 문제를 수정했고 어 공격 교대 지시를 했을 때 키가 큰 선수 등 공중볼에 대한 경합 능력이 뛰어난 선수는 키커에게 다가가는 선수로 선택되는 비율이 낮아지도록 조정했습니다 이건 저번에도 있었는데 이 문장 오 이거 저번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자 프리킥 상황에서 때때로 수비측 골대 앞에서 수비하는 인원수가 적은 문제를 수정했구요 터치라인 부분의 프리킥 상황에서 수비측 선수가 터치라인에 너무 다가가지 않도록 조정했구요 어 자기 진영에서의 깊숙한 위치에서 상대방이 볼을 보유하고 있을 때 수비 밸런스와 볼을 뺏은 후의 전개를 고려하여 수비측 공격수 선수가 자신의 진영에 가까운 얕은 위치의 위치를 선정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뭐 이거 AI는 한번씩 읽어보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어 이것도 AI이네 팀타이를 점유축구로 했을 때 패스를 이용한 공격을 더욱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볼을 가진 선수에 대해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지원하는 선수 위치를 조정했대 이것도 역시 점유축구 버프 우리가 역잡이나 역긴을 많이 하니까 점유랑 측돌에 대해서 약간 버프를 해주네 예전에 롱볼도 버프해줬었는데 그죠? 어 그러네 베오르스트도 되게 좋아졌을 것 같아 크로스도 더욱 더 좋아진 것 같구요 어 어 공격시 터치라인 방향으로 이동할 때 볼에 등을 돌리는 경우가 적어지도록 했구요 어 수비라인 뒤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적절하지 않은 시점에 달리는 것을 달리는 것을 멈추는 달리는 것을 멈추는 달리는 것을 멈추는 문제를 수정했고 어 어 그리고 AI가 볼도라는 것을 수정했구요 어 어 자 일단 요렇게 됐고 어 어 그 외에는 뭐 딱히 여러분들이 한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구요 가장 중요한 건 그죠 어 지금 딱 보니까 크로스 일단 좋아진 것 같구요 크로스 그리고 등딱 어 등딱이 이제 자동으로 되구요 어 등딱이 자동으로 됨으로써 피지컬 좋은 선수가 굉장히 좋아졌다 그리고 피네스 드리블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어 샤프터치가 아주 좋아지지 않았을까 어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을 오늘 게임 해보면서 에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음